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티브에 휴가 만날 게임만 만내보려고 할 건데요. 탈출을 만내보려고 할 건데요. 지금 좀 시작해볼게요. 제작자 스마일. 지금 스티브에 휴가. 어려운 국가는 없으니까 스크르트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해외로 여행 갈 것이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인데 빨리 가자. 난 직장인 스티브. 오늘 오랜만에 휴가를 해냈다. 이번 휴가는 제대로 보내기 위해 아싸. 나는 휴가를 제대로 보냈어. 비행기 지금 실험표가 한층 수거리가니. 먼저 비행기 표값을 챙기세요. 2층에 있습니다. 종이 만한 슬라임보 천원. 종이 만한 슬라임 천원. 옥산이구. 25만 5천원. 나이스. 50. crit ли August 46. pł Holzch 12,000원. 나이스. 50.000원. 나이스. 40.000원. 나이스. 20.000원. 나이스. 50.000원. 나이스 온다고 한 chorando. 안buat도. 오 Yoshi도 3achen. 택시기사 어디로 모실까요? 엠시공원까지 가주세요 택시기사 요금 만원입니다 여기요 여기에 요금은 내서요 만원 시승강점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양달러만 된가? 빨리 가자 봉푸시 다이아드 펑크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오천만 돌려드릴테니까 이걸로 버스로 타고 가요 죄송합니다 저 앞에 버스 종류장이 있다 아저씨 엠시공원 가려면 편 타야되요 110번 담백 110번 잠시 후 도착 103번 15분 도착 100번 7분 1 도착 오 오늘 좋네 저기 버스 온다 버스비 집이라는 거요 버스비 어린이 700원 전소년 1200원 어른 2000원 실제 버스비가 달라요 알아요 아 여기 있잖아 아 근데 3개는 챙겨가야 돼 안전할 수도 있으니 빨리 가자 예예.. 안돼 안돼 엠줄 알았지 가자 현자 시각은 12시 45분입니다 시눌바스를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례장은 mc공항 mc공항입니다 뜨어 빨리 이거 광물술이야? 와 타졌다 이번 장례장은 mc사거리 빨리 빨리 아니 사람이 Jing 좀 전할까 싶어 심쿵 나 Mitarbeiter う ㄴ 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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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이 보인다 이대로 휴가를 놓칠 수는 없어 맞아 이대로 휴가를 놓칠 수는 없어 공항이다 얼마야, 한사람당은 십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빨리 쭉쭉쭉 뭐야 뭐야? 돈이 지불했으면 표를 가져가세요. 표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해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인장은 왜 젠장아? 어, 뭐지 선인장아? 이놈들의 주인! 미쳤네, 아니야. 이것 좀 나야. 미쳤네. 이분 내부 비행기가 차가운다. 안돼, 잠깐만요. 안돼, 진짜 잠깐만요. 아니, 또 점프맵이잖아. 출발 카운트다운 10분. 어, 잠깐만. 아싸, 고린. 그냥 막상 훈련하고 나니까 정말 힘드네. 손님 자리는 토티를 따라가면 나옵니다. 보호석, 보호석, 보호석. 스티브의 자리. 아싸. 그때 스티브는 몰랐다. 잠시 후에 재앙이 다 찢어졌네. 비행기 춥고 있는데 넌 몇 시간 뒤. 화장실 가야지. 토티를 따라가세요. 아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스누 땅이 땅 위에 있지만 하늘을 떠있다고 합시다. 그때 펑! 치! 악! 뭐야 이거. 손님 여러분.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번개에 맞은 바다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메조끼를 입으시고 스티디어스 말에, 말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스티브는 일어서 있기 때문에, 구메조끼를 입지 못하고 벽에 멀리를 박아, 미식을 입는다. 으아. 스티브의 휴가 1편 끝. 2편을 기대해주세요. 제작자. 쓴 후에 감사합니다. 제가 마크 초보라서 비행기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만드느라 고생했어요.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빠이빠이.